안녕하세요. 사실과 자유 이승만TV의 주익종입니다. 오늘 일본군 위안소 제도에 관한 말씀을 또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은 일본군 위안소제의 진짜 문제는? 라는 것입니다. 일본군 위안소 제도 내지는 일본군 위안부 제도가 1990년대 이래로 큰 문제가 돼서 한일관계를 급기야 파탄 직전까지 몰고 갔습니다. 한 50여 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어떤 큰 문제가 있다 하는 것 때문에 한일관계가 악화되었습니다. 통설적인 견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정대협이라든가 정의현 또 일본의 좌파 역사학자들 이렇게 위안부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보는 시각 그 시각에서 일본군 위안소 제도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문제는 뭐냐? 우선은 강제연행 강제 돈이라는 것입니다. 연행 그러면 형사 뭐 이런 사람들이 팔짱을 끼고 끌고 가는 거죠. 또는 그렇게까지 안 하더라도 징집영장, 군대에 가는 징집영장이 나왔다고 하면 누가 와서 강제로 끌고 가지는 않아도 국가의 명령이니까 가잖아요.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가야 하기 때문에 가는 거죠. 그런 걸까지 포함하면 또는 강제 동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거는 2016년도에 개봉됐던 영화 귀향, 귀향의 한 장면입니다. 영화를 홍보하기 위한 티저 이미지인데요. 전형적인 일본군 위안부 동원 이미지입니다. 일본 군인이에요. 경찰도 아니고 군인이 한복 입은 한 소녀를 끌어가고 있어요. 뭔가 딱 봐도 어떤 시골길이죠. 그러니까 일본 현역 군인들이 우리나라 농촌 저 깊숙한 곳까지 와서 그 소녀들을 끌고 갔다 하는 겁니다. 위안부가 이렇게 일본 관원에 또는 일본 군인에 의해서 강제연행이 된 거라면 그 50년 뒤에라도 당연히 문제가 되죠. 이런 이미지가 한국 사람들 머릿속에 1990년대 말경에는 거의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귀향과 같은 영화가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강제연행 내지 강제동원은 위안부가 되는 과정이고요. 위안부가 된 이후에는 어떠냐. 위안부 운동가들은 위안소에서 위안부들이 성노예였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일본 병사들을 상대로 성적 위안을 제공해야 된다. 통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걸 거부할 자유도 없었다. 외출할 자유도 없었다. 계약 해제할 자유도 없었다. 일체의 자유가 박탈된 상태니까 성노예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강제연행 성노예 규정을 하고 이것은 인륜에 반하는 범죄다. 또 전쟁 때 흔히 여성을 상대로 벌이는 범죄다. 전쟁 범죄 또는 전시 성폭력이다. 이런 식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강제연행 성노예라는 것이 일본군 위안소제 내지 일본군 위안부제의 가장 큰 문제다라고 하는 게 통설입니다. 이른바 정대엽, 정의연이 주장하고 널리 유포한 것입니다. 그런데 강제연행에 객관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관원이 강제로 끌어갔다는 것에 대해서는 원위안부들, 전위안부들의 증언, 구술자료 외에는 객관적 자료로서 확인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이러니까 일본의 연구자들은 관원이 와서 강제로 끌어가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본인이 가고 싶어서 간 건 아니다. 본인 의사에 반해서 간 거기 때문에 강제 동원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과연 성노예냐? 전차금이라고 하는 선불 보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계약 기간이 있어요. 그리고 가서는 일본 병사를 상대로 해서 매상을 얼마나 올렸느냐에 따라서 그 매상을 6대4 내지 5대5로 둠배해 갔습니다. 그리고 계약 기간이 끝나고 또 전차금을 상환하고 나면 돌아올 자격을 갖추고 적절한 교통편이 마련되면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미리 돈을 받았고 또 어떤 일정 기간에 의무를 다하고 나면 돌아와요. 이게 무슨 성노예냐? 또 이런 반론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강제 연행도 아니고 성노예도 아니다. 이렇게 본다면 일본군 위안부 제도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냐. 반일주의자들이 공연히 소란을 일으킨 것이냐.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본군 위안소 제도가 큰 문제를 안고 있어요. 우선 일본군 위안소제가 원활하게 작동할 조건이 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안소 제도가 아무런 문제가 없으려면 여성이 선불 보수를 받고 전선의 위안소에 가는 거죠. 그래서 위안부로서 병사를 상대합니다. 짧게는 1년, 좀 길면 2년. 이렇게 1, 2년의 기간 동안 일을 해서 채무를 상환합니다. 그리고 채무 상환 후에는 상당히 저축도 해요. 그 다음에 돌아오는 거. 이렇게 되면 일본군 위안소 제도는 겉으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건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어떤 이상적인 형태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본군 위안소 제도의 이상대로 굴러가려면 뭐가 필요하냐. 일본군의 전승이 필요해요. 일본군이 전투해서 이겨야 합니다. 어쨌든 일본군이 침략을 해서 들어간 거잖아요. 중국, 동남아 침략했습니다. 전투를 벌입니다. 이겨요. 이기면 점령지가 새로 얻어지는 거죠. 점령지를 계속 확대해 나갑니다. 그 다음부터는 소수의 병력으로 그 지역을 경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본군 부대가 주둔해서 경비를 할 때 휴가를 내보내서 위안소를 이용하게 하는 겁니다. 표를 하나 보시겠는데요. 이거는 진중일지라고 해서 각 부대가 그날 그날 어떤 사건, 어떤 일이 있었다 하는 것을 기록을 하는 겁니다. 모든 부대가 진중일지를 썼는데 전쟁터에서 대부분 소실이 됐죠. 하지만 상당량이 남아서 이게 일본의 아시아역사센터라고 하는 사이트에 올려져 있습니다. PDF 파일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검색해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 진중일지에는 전투를 했다든가 아니면 어디 소탕작전을 나갔다든가 훈련을 했다든가 아니면 부대원들 몇 명을 휴가를 보냈다든가 또는 부대원 몇 명이 성병에 걸려서 치료를 했다든가 위안소를 새로 설치했다든가 뭐 이런 각종 부대와 관련돼서 일어난 일들이 다 기록이 돼 있는데 하종문이라는 우리나라의 한신대의 일본학과의 교수가 이 진중일지를 분석한 책을 낸 게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어떤 일본군 부대가 휴가를 얼마나 썼는지 하는 것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부대인데 일본군 제5사단, 구여단, 제11연대, 일대대 그 일대대의 포소대라고 해서 인원은 한 50명밖에 안 되는 그런 부대인데 이 부대는 진중일지가 거스란히 남아 있어요. 물론 빠진 연도도 있어요. 1940년은 없는데 38년, 39년, 41년, 42년 해서 38년은 물론 6개월치만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진중일지가 남아 있고 그럼 이 부대가 휴가를 며칠이나 썼는지 휴가를 써야 위안소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카운팅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대의 휴가일을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1938년에는 6개월 정도 진중일지가 남아 있는데 이때는 6개월 동안에 휴가일수가 8일밖에 안 돼요. 전투를 벌이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일회일도 없는 거예요. 제대로 휴가를 안 줬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1.3일밖에 안 됩니다. 39년에 1년 동안에도 굉장히 많은 작전에 참가하는데 광둥작전에 참가했다가 다시 칭따우로 돌아와요. 그랬다가 북경 아래쪽인데 쉬저우라는 곳에 토벌작전에 나갑니다. 이번에는 또 산둥성 북부 일대를 또 토벌을 해요. 그랬다가 중국 남부지역에 광둥에서 더 서쪽으로 들어간 난링지역을 공격하는 작전에 또 참가를 했다가 다시 또 칭따우로 돌아옵니다. 이러다 보니까 1년에 휴가일수가 13일밖에 안 돼요. 한 달 평균으로는 1.1일밖에 안 됩니다. 1940년은 건너뛰고 1941년도에 작전 상황은 어떠냐. 상하이 양푸구의 우숭이라는 곳으로 주둔지를 옮겼다가 일본 큐슈의 사가연으로 와서 상륙작전 훈련을 벌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중국 남부지역으로 가서 닝보 상륙작전을 벌이고요. 치우시에 주둔하다가 다시 상하이 근처에 우숭으로 또 기환을 해요. 그랬다가 41년도 말에 태핀양 전쟁 벌어질 때 말레이반도로 출격합니다. 이때는 상대적으로 휴가일수가 많습니다. 29일 그래서 월평균 한 2.4일 정도였어요. 이 부대는 1942년에는 1년간 싱가포르의 남부지역을 경비를 했습니다. 이때는 휴가를 많이 줘요. 35일 정도. 물론 일주일에 하루씩 쓰는 휴가는 아니고 월평균으로 보면 약 2.9일, 한 3일 정도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월 3일 정도 휴가를 가는데 외출을 하는 거죠. 외출하는데 어디를 가느냐. 위안소에 많이 갑니다. 그런데 부대원들이 다 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아까 그 포스도의 경우에 인원이 50명인데 50명이 다 위안소에 갔다. 그렇게 꼭 볼 수는 없습니다. 또 휴가로 외출 나갈 때마다 위안소에 가느냐.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안 가는 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위안소에 가는 거는 상당한 돈을 쓰는 것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받는 월급 중에서 여기에 다 써버리기는 또는 절반 이상을 쓰기는 좀 곤란하다. 이렇게 보는 병사들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부대원들이 평균적으로 보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용하지 않았을까. 어쨌든 이렇게 보입니다. 일본군이 전투에서 이겨서 점령을 하고 그 점령지에서 주둔하면서 경비를 하고 그러면서 정기적으로 부대원들에게 휴가를 주면 위안소가 영업이 되고 잘 굴러갑니다. 문제는 일본군이 전세가 역전돼서 패전위기에 몰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자, 일본군이 압도적으로 활약이 우수한 미군의 폭격을 맞는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바로 오키나와가 그런 경우인데요. 오키나와 상륙 작전을 앞두고 엄청난 공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군이 상륙을 해요. 그럼 일본군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모 속으로, 동굴 속으로, 땅굴 속으로 피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일본군이 연합군의 무차별 공격을 받는 상황에서는 위안소의 정상 영업이 불가해요. 오키나와의 위안부 배봉기의 사례가 있습니다. 자, 제가 전에 소개를 했던 사람입니다. 오키나와 섬에 남았던 배봉기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오키나와 섬이 이렇게 남북으로 길게 돼 있는데 지금 오키나와 여행 많이 가잖아요. 그건 나하시라는 곳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봉기 씨는 오키나와 섬에서도 그 부속섬, 이 게라마 군도라고 하는 섬으로 갔어요. 게라마 군도에 크게 3개의 섬이 있는데 맨 오른쪽에 있는 덕하시키 섬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원래 여기에 1944년도 여름쯤에 병력 한 1,100여 명이 배치가 됐어요. 1,000명이 넘는 병력이 있으니까 위안부가 7명 정도가 배치가 됐습니다. 이 덕하시키 섬에도 7명, 자마메이섬에도 7명, 아카라는 섬에도 7명 이렇게 원래는 한 팀인데 쪼개서 7명씩 보냈습니다. 이 배봉기 씨는 이 덕하시키 섬으로 갔고요. 그래서 1944년 11월에 이 위안소가 설치가 됐는데 1945년 1월까지 한 두 달 남짓, 이때만 영업을 했어요. 그 이후에 영업을 못합니다. 왜 그러느냐. 이 병력 중에 대부분 800명이 본섬으로 이동해요. 이 섬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키나와를 지켜야 된다 해서 45년 1월에 800명이 본섬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이 덕하시키 섬에는 300명밖에 안 남아요. 300명 중에서 위안소를 이용하는 사람 수가 뚝 떨어질 거 아니겠어요? 우선은 위안부 영업이 안 됩니다. 위안부가 거의 영업 휴무 상태에 들어가게 되고요. 특히 1945년 3월에 이 오키나와와 게라마 군도 등 오키나와 일대에 미군의 상륙 작전이 벌어져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엄청나게 폭격을 하고 미군이 일제히 상륙을 합니다. 그러면 일본군은 산 꼭대기에 동굴 또는 지하참호 이런 곳으로 대피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위안소 영업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 위안부들도 선택의 기로에서요. 일본군을 따라서 이 참호 속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따로 유랑하느냐 이 배봉기 씨는 처음에 미군에 폭격이 있을 때 위안부들기만 산속으로 피신했다가 결국 일본군 참호 속으로 대피합니다. 그래서 일본군이 항복할 때 같이 항복을 하게 됩니다. 다행히 이 배봉기 씨는 죽지 않았지만 이 위안소가 있던 집이 3월에 미군 공습 때 폭격당해가지고 다른 위안부 2명인가 3명은 죽었어요. 이렇게 생사의 기로에 서게 된다 하는 겁니다. 미군이든 중국군이든 대대적인 폭격이 가해지면 위안소라는 게 일본군 부대 바로 옆에 있으니까 같이 폭격을 맞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죽거나 다치거나 아니면 용께 살아도 참호로 피신해서 참호 속에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 그것을 이 숭산이라고 하는 곳에 일보군 수비대와 위안소의 경우 이것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윈란성 숭산전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윈란성은 지금 중국의 한 성인데 범하하고 접경해 있는 성입니다. 범하에 일본군이 약 30만 명이 투입이 돼 있었어요. 범하가 그만큼 중요했다는 건데 충칭에 장제수 국민당 정부를 돕는 루트가 이 범하 북부 일대에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인도에는 미형 연합군이 또 인도운도 포함해서 배치가 돼 있습니다. 범하에 무려 30만 명이나 되는 일본군이 투입이 돼서 이 장계석을 지원하는 이 원장 루트를 차단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부지역으로까지 일본군이 진격을 해서 인팔 작전이라고 하는 것을 1944년 3월에 펼칩니다. 이 인팔은 인도의 범하 쪽 국경지대에 있는 도시고요. 자 일본군은 보급도 제대로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인팔 작전을 벌였다가 참패합니다. 그리고 폐퇴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미중 연합군이 일본군의 배후를 치고 남하를 합니다. 그게 숭산 통충 전투예요. 이 통충과 숭산은 저 북쪽의 중국 충칭으로 이어지는 통로에 있는 요지고요. 그래서 일본군이 이것을 점령하고 수비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압도적 수의 미중 연합군이 공격을 하는 겁니다. 자 미중 연합군이라고 하지만 주력은 다 중국군이고 이 중국군을 미군이 훈련을 시켜서 또 무기도 대주고 이렇게 해서 일본군을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충과 숭산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남하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일본군이 도간에 든 쥐처럼 같이 이게 되는 거고요. 그럼 일본군이 이제 폐퇴를 해서 이 랑군으로 또 랑군에서 태국으로 거쳐서 이렇게 결국은 후퇴를 하게 되는 겁니다. 1944년에 있었던 범마전선에서의 일본군의 폐주인데 이 숭산에 관해서 좀 더 상세한 지도를 가지고 보면요. 자 여기 누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환자로 노할 노자를 써서 노한강이다. 그러니까 아마 여기가 산악지대니까 강물이 굉장히 격류예요. 막 소용돌이를 치면서 물이 흘러내려가니까 강물이 화났다 이렇게 해서 아마 노강 중국 발음으로는 누강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누강에 하리 쪽에 해통교라고 하는 다리가 있어요. 여기에 이 회색선으로 표시가 된 꼬불꼬불한 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가 텐몬 공로라고도 하고 이게 바로 장계석을 돕는 원장 루트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산악지대에 꼬불꼬불한 산길을 낸 거예요. 이 길을 통해서 트럭으로 수송을 하는 거죠. 해서 이렇게 꼬불꼬불꼬불해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지역을 일본군이 1942년도에 점령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숭산인데 이 점령을 하니까 중국군이 여기서 후퇴를 하면서 중국군은 이 해통교라는 다리를 끊어서 일본군이 더 이상 넘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 숭산의 시가지는 여기예요. 숭산의 시가지는 이쪽인데 일본군은 제가 지금 빨갛게 표시한 이 지역 이런 지역에 고진대 여기에 진지를 설치했습니다. 이 진지의 서쪽에는 수무천이라고 해서 아마 건기에는 물이 마르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수무천이라고 하는 하천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것을 점령하고 있었는데 미중 연합군이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이 숭산 전투는 1944년 5월 11일부터 1944년 9월 7일까지 한 넉 달 정도 진행이 됐는데요. 숫자에서 비교가 안 됩니다. 중국군은 7만 2천 명이에요. 일본군 수비대는 1,260명. 그러니까 일본군 수비대는 고지에 설치된 진지 안에 들어가서 그 참호 안에 들어가서 버티고 있는 건데 중국군은 그 일대를 완전히 포위하고 또 일본군 진지에 엄청나게 폭격을 가하는 겁니다. 물론 매일같이 폭격하는 건 아닌데 대대적인 공격이 수차례 있었어요. 그럴 때는 하루에 약 8,000발의 포탄을 퍼봤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8,000발의 포탄이 쏟아진다 하면 엄청나게 파괴가 되지 않겠습니까? 제대로 일본군은 저항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9월 7일에 일본군이 거의 다 죽어요. 극히 일부만 탈출해서 다른 부대에 합류하거나 아니면 중국군의 포로가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3개월 넘게 참호 속에서 생활을 하는데 이때 위안부들은 당연히 위안부로서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때는 취사부 역할도 하고 간호부 역할도 하고 또 간혹 가다가 일본군 비행기가 나타나서 물자를 보급해 줄 때가 있어요. 그럼 어딘가 투하해 놓을 거 아니에요? 그럼 투하한 물자를 가서 음반해 오는 거 이런 음반부 역할도 하고 이런 것이 위안부의 일이었습니다. 이 숭산에는 위안부가 한 20명 정도 있었다고 하는데 물론 24명이었다고 하는 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10명만 생존한 것으로 확인이 돼요. 그러면 10명이 죽었거나 아니면 14명이 죽었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숭산 전투 과정에서 미군이 촬영해서 남긴 영상이 있어요. 한 6분 정도 되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강이 있고 다리가 있죠. 이 영상은 소리는 안 나옵니다. 어떤 도로에 트럭이 운반을 하고 있는데 물론 당연히 중국군 부대의 트럭이 되겠습니다. 이게 원래의 원장 루트라는 거죠. 아까 노강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물살이 세죠? 그리고 이게 다리 교각이에요. 다리 교각만 남고 다리 위에는 날아갔어요. 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이 이 산악지대 속에 마련된 일본군의 진지입니다. 거의 민두산처럼 변했죠? 네, 하늘에 미군 비행기가 날고 있고요. 네, 일본군 진지의 모습입니다. 엄청나게 폭격을 맞아서 다 거의 뭉개졌죠. 나무라고는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군데군데 웅덩이처럼 보이는 것이 일본군이 파놓은 참호, 땅굴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네, 포로가 된 위안부들 모습이에요. 이 여인은 일본 여인으로 추정이 되고요. 나머지는 조선인 위안부들입니다. 몹시 수심에 찬 그런 얼굴입니다. 네, 그리고 이 영상은 지금 미군이 중국군 병사들에게 화염방사기의 사용법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떻게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실제로 화염방사기를 아마 쓸어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조심조심 지금 가고 있어요. 일본군 잔당이 남아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게 지금 접근하고 있고요. 일본군 참호죠. 이 일본군 참호에다가 화염방사기를 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계속 화염방사기를 분출을 하면 결국 여기 불이 붙겠죠. 불이 붙으면 안에 있었던 일본 병사가 못 견디고 뛰쳐나오거나 아니면 안에서 연기에 지식돼서 또는 이 열기에 타 죽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장면은 중국군이 위안부들을 후획을 한 그 장면이에요. 뭔가 신이 났어요. 여성들을 데리고 팔짱을 끼고 붙잡고 네, 이 여성은 거의 몸도 제대로 못 가누고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지금 일으켜 세웠습니다. 네, 어디 참호 속에 숨어있는 거를 네, 처참하게 얼굴이 지금 얼굴에 상처를 입었죠. 울고 있습니다. 막 체포가 됐을 때의 모습이에요. 네, 위안부인데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마는 예, 뭔가를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반자이 반자이, 만세 만세 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이 영상이 언제 촬영됐다라고 하는 뭐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지금 이 사진은 아까 동영상 중에 한 장면을 캡쳐를 한 건데 네, 위안부 세 명입니다. 가운데 여성이 있고 B, C 여성이 두 명이 더 있어요. 이 사람은 이 일반 병사에 비해서 머리도 길고 약간 모습이 좀 다른데 어쨌든 이 사람이 뭔가 신나서 외치고 있어요. 이 여성이 배가 좀 불룩하잖아요. 임신한 상태였어요. 또 하나의 유명한 사진이죠. 만세계의 여인 아까 좀 전에 사진에서 왼편에 있던 여성이고요. 좀 전 사진에서 오른편에 있던 여성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네 명의 조선인 위안부 모습이 있고요. 자, 이렇게 보신 것처럼 일본군 위안소의 진짜 문제는 뭐냐 폐주 전장에서 무대책이다 하는 겁니다. 왜냐 일본군은 위안부를 최전선까지 데리고 다녔습니다. 끝까지 위안부를 데리고 있었는데 일본군이 연합군에 밀려가지고 폐퇴를 해요. 또는 갇혀서 최후에 옥수의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이때 위안부를 뒤늦게 내보낼 도리가 없어요. 또는 심지어는 오키나바의 경우에는 아예 이 옥수의 전투를 앞두고 위안소를 새로 설치했어요. 일본군이 전멸할 때 위안부도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아까 본 숭산의 위안소는 위안부 인원이 20명 내지 24명 정도 있는데 10명만 살아남고 10명 혹은 14명이 죽었어요. 일본 군인은 일본의 병적이 있고 죽거나 실종되면 어디에서 죽거나 실종됐는지 다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위안부의 경우에는 죽어도 누가 죽었는지도 알 수도 없어요. 일본 군인이 죽으면 그 군인에 대해서 남은 고국의 가족에게 연금이 지급이 됩니다. 위안부는 그런 것도 없어요. 누가 죽었는지도 모르는데 아무리 가난하고 또 하층의 부잘끝 없는 집안 출신의 여성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전선에 끌려다니다가 죽어도 어쩔 수 없다.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일본군이 질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하는 점에서 위안소에 대해서 일본군은 거의 아무런 대책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극히 일부 부대에서는 전선으로 출동할 때 그 딸린 부속 위안소를 해산을 했어요. 돌려보낸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일본군 부대는 전선으로 출동을 할 때 위안소를 함께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면 일본군 폐주전장에서 일본군이 무너질 때 위안부들도 같이 생사의 기로에 터게 됐다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위안부로 나간 모든 위안부들에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고 일본군 폐전때까지 돌아오지 못한 또는 돌아오지 않은 위안부들 그 중에서도 최전선의 위안부들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일본군 폐주전장에서 위안부들이 생사의 기로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죽거나 부상을 입거나 굶주름에 시달리거나 또는 결국은 포로가 돼서 수용소 생활을 해야 했던 것 이것이 일본군 위안소재의 진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